한자를 입력할 때는요. 먼저 한글을 먼저 입력해야 되겠죠. 한자의 음을 한글로 입력한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해당된 한자 목록이 나타난다. 거기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한자 입력할 때는 한자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같은 경우도요. 삽입탭의 기호그룹의 기호를 실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한자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선행작업이 뭐가 필요하냐면 한글 자음 하나를 입력해야 돼요. 그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한자키를 눌러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하면 돼요. 한자를 입력할 때도 한자키, 특수문자를 입력할 때도 한자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지금 한자를 입력하기 전에 뭘 입력한다? 한글을 먼저 입력해야 되겠죠. 0. 그 다음에 제가 한자키를 누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꽃뿌리 0.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고 나서 한자키를 누르면 한글 한자 변환 대화상자가 나와요. 그래서 입력 형태 한자로만 할지 한글의 한자, 한자의 한글 변환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같은 경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미음이거든요. 미음 다음에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삽입의 기호의 기호 여기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분수 같은 경우는 숫자와 공백으로 시작해서 한 칸 띄운 다음에 입력한다. 예를 들어서 0 그 다음에 공백을 하나 주고 공백 주고 그 다음에 2 슬래시 3 이렇게 주면 분수 형태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만 된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010 007 이렇게 이때는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하게 되면 010 007 이렇게 입력이 돼요. 얘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001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엑셀은 001 그러면 1 앞에 있는 영영은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1로 가는 거예요. 007 마찬가지로 010 그런데 작은 따옴표 001 보세요. 입력되는 게 다른 거죠. 작은 따옴표 007 얘도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 010 됐네요. 다음 중 자료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자를 입력하려면 한글을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에 한자를 눌러서 변환한다. 한자 한자키 맞는 거고요. 두 번째 특수문자를 입력하려면 먼저 한글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키보드에 한형키가 아니고 한자키죠.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세 번째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숫자 데이터 앞에 문자 접도 작은 따옴표 입력한다. 맞는 거고. 네 번째 분수 앞에 종수가 없는 일반 분수를 입력하려면 0을 먼저 입력하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바 공백 주고 나서 눌러서 빈칸을 한 개 입력한 다음에 3 슬래시 8과 같이 분수를 입력한다. 4번도 분수 입력 방법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키보드에 한형키가 아니고 한자키다라는 거.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